유효성 검사 규칙 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은 뭐에요?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가 유효한지 안한지 검사하는 그 규칙을 주는 거에요. 용어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레코드라든가 필드 컨트롤 등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요구사항을 갖다가 지정해 주는 거 그거를 의미하는 거에요. 그리고 유효성 검사 규칙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텍스트 속성 옵션 그룹에 줄 수 있는데요. 옵션 그룹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확인난 옵션 단추 또는 토글 단추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옵션 그룹 자체에만 유효성 검사 규칙 검사 텍스트 속성이 적용된다는 그 얘기에요.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로 나오니까 조심하시구요. 옵션 그룹 자체만 적용 그것만 머릿속에 썩 넣어두시구요. 그리고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바로 얘에요. 일련번호 우리 이 점포인트 시간에 비해 온 일련번호 자동으로 부여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유효성 검사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동으로 부여되니까 일련번호. 그 다음에 OLE 개체 오브젝트 링킹 앤 인베딩 기억나시죠? OLE라는 거. 일련번호. 얘네는 유효성 검사 규칙이 지원되지 않아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나오겠죠? 일련번호 OLE는 유효성 검사 규칙이 지원되지 않는다. 머릿속에 썩 넣어두셔야 됩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직원 테이블의 급여 필드는 데이터 형식이 숫자로 되어 있어요. 숫자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 필드 크기가 정수로 설정되어 있다. 다음 중 급여 필드에 입력 가능한 숫자를 100만원 이상. 우리 이상이라는 것은 크거나 같다. 절대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을 안 쓴다고 말씀드렸었죠? 크거나 같다에요. 엑셀에서도 마찬가지고. 엑셀에서도 마찬가지고. 크거나 같다.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100만원 이상 그리고 500만원 이하 같은 경우도 작거나 같다. 절대 표현 안 쓰죠. 이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거나 같다 이거잖아요. 이걸로 설정하기 위한 유효성 검사 규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얘는요.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5화를 썼잖아요. 또는이잖아요. 또는. 그러니까 어디 어디 이상.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이럴 때는 엔드를 써야 돼요. 엔드. 엔드를 써야 됩니다. 그래놓고 지금 100만원 이상. 크거나 같다. 엔드. 500만원 이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같은 경우는 엔드가 빠졌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아예 위치도 잘못됐고. 그죠? 92번. 다음은 학생 테이블에 성적 필드에 성적을 입력하는 경우에. 성적 같은 경우는 이제 0점에서 100점이잖아요. 일반적인 경우. 0점에서 100점 사이의 숫자만 입력 가능하도록 설정하기 위한 필드 속성은 무엇인가? 방금 전에 우리가 배운 유효성 검사 규칙이 된다라는 거죠.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죠.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가겠습니다. 우리가 인덱스를 일반적으로 번역은 잘 하지 않지만 번역을 하면 뭐예요? 색인. 색인이라고 그러죠. 색인. 그 다음에 또 쉽게 찾아보기. 찾아보기. 색인이라는 거는 인덱스라는 거는 찾아보기예요. 그러면 우리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우리 책 뒤에 보면 찾아보기 색인 인덱스. 그래가지고 어떤 단어가 어떤 페이지에 있는지 이렇게 페이지 번호가 나와 있는 거. 그게 바로 찾아보기 색인 인덱스잖아요. 그러면 그 인덱스의 목적은 뭐예요? 빠르게 찾기 위험이죠? 바로 그겁니다. 액세스에서도 인덱스를 주는데요. 테이블의 검색 및 정렬 속도를 높여줘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검색 및 정렬 속도를 높여준다.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이라는 건 뭐예요? 테이블을 생성하고 그 안에 테이블에 생성된 데이터, 그 테이블을 갖다가 커리에 의해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찾아오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을 때는 찾아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검색 시간, 정렬 시간. 그걸 도와주는 게 바로 인덱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테이블의 기본 키는 자동으로 인덱스 된다. 인덱싱. 테이블의 기본 키는 자동으로 인덱스.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OLE, 오브젝트 링킹 앤 인베딩. 얘는요. 인덱스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 다음 인덱스는 테이블당 32개까지 허용이 되더라. 숫자적인 개념 좀 조심하시고. 다음 중 테이블에서 필드 속성으로 인덱스를 지정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정답은 이번에 OLE 개체 형식의 필드. OLE는 인덱스 줄 수 없다.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덱스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예요? 인덱스 3개인 찾아보기 빠르게 찾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검색 정렬 속도.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죠. 데이터 검색 및 정렬 작업 속도. 향상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죠. 인덱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무결성 가겠습니다. 참조하는 데 있어서 결점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참조라는 것은 키 배울 때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서 참조해 갖고 오잖아요. 무슨 키하고 연관이 있어요? 웰의 키. 폴링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참조 무결성. 참조함에 있어서 결점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두 테이블에 연관된 네 코드들 사이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참조하러 갔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일관성이 깨지는 거죠.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주어진 속성들의 집합에 대한 테이블의 한 값이 반드시 다른 테이블에 대한 속성값으로 나타나도록 보장해야 된다. 이게 바로 웰의 키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참조 무결성. 웰의 키. 폴링키하고 상관이 있다. 조심하시고. 이번에는 개체 무결성인데 그 개체가 결점이 없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테이블에서 기본 키를 구성하는 속성 열값 필드는 널값. NULL. 없거나 중복값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기본 키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널값이거나 중복됐다. 그러면 개체 무결성이 깨진 거예요. 그 개체가 결점이 생긴 겁니다. 95번. 성적 테이블에 과목 코드가 있어요. 성적 테이블에 과목 코드가 있고. 과목 테이블에 과목 코드가 있어요. 성적 테이블에도 과목 코드 필드가 있고. 과목 테이블에는 과목 코드가 있겠죠. 그러면 성적 테이블에서의 과목 코드는 코드를 보고 어떤 과목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과목 테이블 가서 뭐 해야 돼요? 참조해야 되죠. 이랬을 때 우리가 이 과목 코드를 무슨 키라고 해요? 웰의 키. 폴링키라고 하잖아요. 이미 배웠듯이. 필드를 이용해서 두 테이블 간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더라라는 거고. 이때 성적 테이블에 과목 코드 필드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뭐라고 불러요? 폴링키. 웰의 키라고 부르고. 두 테이블 간의 준수되어야 할 제약은 무엇인가? 웰의 키. 가서 참고하러 갔는데 결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조 무결승이죠. 단, 과목 테이블에 과목 코드 필드는 기본 키로 설정되어 있다. 그래야지만 웰의 키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1번에 웰의 키. 그 다음에 참조 무결승이다. 라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된다. 라는 거죠. 문제는 어려워 보여도. 쉬워요. 96번. 다음은 웰의 키 값을 관련된 테이블의 기본 킷값과 동일하게 유지시켜주는 제약 조건은 무엇인가? 웰의 키. 참조하러 가가지고 결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조 무결승 역시 마찬가지로 3번의 참조 무결승이 정답이다. 라는 거죠. 네. 포인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QL문. SQL이라는 것은 structured 구조화된 query, q-u-e-r-y-g-ri-l-language죠. 구조화된 지리어. SQL인데요. SQL이라는 것은 뭐냐면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query, 지리, 질문을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검색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S-E-L-E-C-T 셀렉트 선택하다 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검색문, 검색하는 명령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S-E-L-E-C-T 셀렉트 가겠습니다 S-E-L-E-C-T 셀렉트 검색하라 A-L-L-O-L 그럼 무슨 뜻이에요? 모든 필드를 다 검색하라 이런 뜻이죠 Asterisk, 별표하고 같은 뜻이고 그 다음에 Distinct, Distinct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뚜렷한, 분명한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중복되는 데이터가 있을 때는 하나만 가져와라 이런 뜻이에요 Distinct 그래서 셀렉트 다음에는 뭐가 온다? 열 리스트, 즉 필드명이 옵니다 열 리스트는 필드명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셀렉트 다음에 항상 따라오는 건 From이에요 F-R-O-M, From 다음에는 테이블명이 옵니다 테이블리스트 조심하셔야 돼요 From 다음에는 뭐가 온다? 테이블 이름이 온다 셀렉트 다음에는 필드 열 리스트 필드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From 다음에는 테이블 그 다음에 Where 다음에는 조건이 옵니다 조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Where 다음의 조건 Where 어디에서? 그러니까 조건이 해당되는 거예요 Where 조건 그래서 Select From Where 이거는 구구단에 외우듯이 그대로 외우드세요 Select From Where 순서 Select From Where 됐네요 그 다음에 Group By라는 게 있는데 그룹이라는 건 집단이잖아요 Group By 뭐에 의해서 필드에 의해서 Group By 그룹이 지어져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부서명 이런 것들 학년 반 이렇게 그룹이 지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그룹에서 조건을 주는 경우에는 Having이라는 명령을 씁니다 Having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룹 By Having 같이 이렇게 해고 두셔야 돼요 그룹 By에서 조건을 줄 때는 Having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룹 By Having 조건이에요 그룹 By Having 조건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 Where가 들어갈 때다가 Having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Select From Where는 기본 패턴이고 그룹 By가 쓰일 때만 Having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Having 다음에 조건 그 다음 ORD야 오토바이 오토바이 빨리 바라보면 오토바이 오토바이 이렇게 들리는데 오토바이는 순서에 의해서 정렬해요 순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정렬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있잖아요 ASC는 올라가는 거 오름차순 어센딩의 약자고 내려오는 거 디센딩의 약자 DESC예요 내림차순입니다 생략하면 오름차순이에요 ASC입니다 생략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오토바이는 뭐라고요 정렬 ASC는 오름차순 DESC는 내림차순 생략하면 ASC 오름차순 됐네요 평균 평균 성적 테이블에서 평균 성적 테이블에서 평균 성적 테이블 from 평균 성적 왜냐면 from 다음에는 테이블 명이 오기 때문에 아래 SQL 볼까요 from 평균 성적 맞잖아요 평균 필드 값이 평균 필드 값이 90 이상인 학생들을 검색해서 평균 필드 값이 90 이상인 학생들을 검색한대요 이건 뭐예요 조건이잖아요 조건이니까 뭘 써야 돼요 where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where를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이상 그리고 90 이렇게 표기가 되면 되는 거죠 무슨 필드가 평균 필드가 그럼 아래 보세요 where 다음에 평균 90 이상 조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년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한대요 학년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내림차순은 DESC 기억나시죠 반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ASC 정렬 하여 오토바이 표시하고자 한다 다음 중 SQL문의 각 가로안에 넣을 예약으로 오른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셀렉트 학년 반 이름 학년 반 이름필드를 검색하라 라는 거고 평균 성적 테이블로부터 셀렉트 프롬 웨어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우기에서 봤다시피 정렬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나와야 되죠 근데 1번 2번은 그룹바이로 되어 있어요 그룹바이는 아니다 오토바이다 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3번 4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학년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학년은 내림차순이니까 DESC 금은 ㄷ ASC 가 와야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ㄱ 오토바이 두 번째 ㄴ은 DESC ㄷ은 ASC 정답은 3번이 된다 라는 거죠 다음 중 사원 테이블 얘도 마찬가지로 프롬 사원이 되는 거죠 프롬 사원 주소가 서울인 사원의 이름과 부서를 조건이죠 이게 왜요 입사연대가 오래된 사원부터 최근인 사원의 순서로 검색하기 위한 SQL문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SELECT FROM WHERE SELECT FROM WHERE 가 뒤에 가 있어요 오토바이가 먼저 나왔어요 일단 1번 땡 틀렸고 2번 SELECT FROM 오토바이 에도 마찬가지로 오토바이가 먼저 나왔어요 뒤에 웨어가 다 존재하네요 그래서 1번 2번은 일단 땡땡 틀렸고 SELECT 이름 부서 FROM 사원 사원 테이블 맞죠 그 다음 WHERE 입사연도 입사연도 여기 주소가 서울인 사원의 이름 조건이 입사연도가 아니고 뭐예요 사원 주소가 서울인 그러니까 여기는 3번 같은 경우는 SELECT FROM WHERE 는 맞았지만 여기에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안 들어왔죠 이렇게 되면 그냥 시험장에선 사원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겠습니다 SELECT 이름 부서 그 다음에 FROM 사원 사원 테이블 이니까 그 다음에 왜요 조건이 주소가 서울인 주소 이꼴 서울 서울인 사원의 이름과 부서 이름과 부서를 검색하라 단 입사연도가 오래된 사원부터 최근인 사원 그럼 뭐예요 정열이잖아요 오토바이 입사연도 그 다음에 오래된 사원부터 최근 사원 이렇게 되면 ASC 오름차순으로 주문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의 사용 첫 번째로 비트윈 엔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비트윈 엔드라는 거는 우리 영어 해외에도 있잖아요 비트윈 유앤미 그러면 너와 나 사이에 이런 뜻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비트윈 값 1이 나오고요 엔드 값 2가 나와요 비트윈 엔드 비트윈 오아 아니에요 엔드예요 무조건 이거는 규칙입니다 비트윈 엔드 암기하셔야 되고 값 1 값 1 이상 그 다음에 값 2 값 2 이하 비트윈 값 1 엔드 값 2 그래서 값 1 이상이고 값 2 이하예요 이하니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값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하의 조건을 검색하는 명령어 비트윈 엔드 조심하셔야 돼요 비트윈 비트윈 엔드 그 다음에 이번에 인 인 뭐뭐 안에 그래서 값 1 값 2 이렇게 쭉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 연산자 뒤에 이어지는 값들의 목록 목록 값들의 목록 인 뭐뭐 안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라이크 시험지 잘 나오죠 라이크 뭐뭐와 같은 값 1 별표 값 1로 시작하는 결과를 검색하라 라이크 연산자 시험지 잘 나와요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스트링 인 뭐뭐 안에 str 스트링 문자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자열을 검색해서 위치한 자릿수를 구한다 위치 위치를 구한다 이렇게 넣어두시면 돼요 인스트링 얘도 시험지에서 잘 언급을 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도서명에 도서명에 액세스라는 단어가 포함된 도서 정보를 검색하려고 할 때 아래 SQL문에 웨어절 웨어는 뭐예요 조건 절에 들어갈 조건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셀렉트 다음에 도서명 저자 출판년도 가격을 검색하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from 다음에 도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테이블명은 뭐예요 도서죠 도서 그 다음에 웨어 다음에는 뭐가 온다 조건이 온다 라는 거죠 그 조건은 뭐냐면 액세스라는 단어가 포함된 도서 정보 그죠 액세스라는 도서명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답 바로 가겠습니다 도서명에 우리가 이미 배운 라이크 라이크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액세스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에요 액세스라는 단어가 포함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액세스로 시작을 해도 되고 끝나도 되고 좌우지간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에스털리스크 별표 액세스 별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 비트인 비트인 이건 또 엔드도 없고 인 목록도 없고 그렇죠 도서명 라이크 별표 액세스 별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99번 같은 문제는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액세스라는 단어가 포함된 도서 정보를 검색하려고 한다 도서명 라이크 별표 액세스 별표 다음 중 쿼리 작성 시 사용하는 특수 연산자와 함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year y-e-a-r year는 무슨 뜻이에요 연 연을 골라내는 거고 데이트는 날짜고 가르고 가르다 날짜에서 연을 골라내는 거 시스템의 현재 날짜 정보에서 연도감만을 반환한다 맞네요 현재 날짜 데이트 연도는 year 1번은 맞는 거고 두 번째 in-string in 그 다음에 str string 문자열 안에 몇 번째 위치 기억나시죠 k-o-r-e-a에서 r이 몇 번째냐 하나 둘 셋 여기 세 번째 있죠 k-o-r-e-a라는 문자열에서 r의 위치 3을 반환한다 맞네요 세 번째 r-i-j-d 라이트 주민번호 필드에서 두 번째 는 0 1이냐 물어보는데 라이트는 오른쪽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번호 필드의 맨 앞에 맨 앞이 아니고 주민등록번호의 라이트 오른쪽이니까 맨 뒤죠 맨 뒤 맨 뒤의 두 자리가 0 1인 앞이라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 만약에 맨 앞 그러려면 레프트를 써야 되는 거죠 LFT 네번째 라이크 대가로 ㄱ서부터 ㄷ ㄱ서부터 ㄷ ㄱ에서 ㄷ 사이에 있는 문자로 시작하는 필드값을 검색하라 방금 전에 풀었던 라이크 조심하셔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됐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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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